자 신경문제 봅시다 the sun cut the end of the hair along the bear's back 자 태양이 그 곰의 등을 따라 털이겠죠 털들의 끝을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직역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털의 끝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보이는게 아니라 털 한올 한올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 보이 다 보일까 태양 빛에 곰의 털이 곰으로 보이는게 털 한올 한올 다 보여 곰이 엄청 가까웠다는 뜻이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털 하나하나도 다 보이는 거지 사람 바로 옆에 있으면 머리카락 한올 한올을 다 볼 수 있잖아 자 샤이닝 블랙 앤 실키 분사구문 이에요 검정으로 그리고 실크 이제 윤택나는 천 있죠 실크처럼 빛나면서 그 곰은 서 있었습니다 On his hind leg 그것의 뒷발로 help up 절반쯤 위로 몸을 절반쯤 일으킨 거야 곰이 서 있는 모습 생각하면 되겠다 그 앤드 스터디의 브라이언 이럴 때 스터디는 바라보다 브라이언을 좀 자세히 살폈습니다 just studied him 단지 그를 살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선 it lowered itself 그 곰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세를 낮추었다는 뜻이야 그리고는 moved slowly to the lab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콤마인지 또 분사구문 이에요 자 베리들을 먹으면서 as it rolled along 그것이 roll along 하면은 우리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곰들은 약간 이제 몸을 둥글게 말아 가지고 그렇다고 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곰이 걸어가는 자세 있잖아 약간 좀 어깨를 마는 거지 안쪽으로 그래서 요거가 나아가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as 는 뭐뭐 하면서 지 그러니까 이제 곰이 산딸기 같은 산 열매를 따 먹는 거를 장면을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서 delicately using his mouth 아주 섬세하게 그것의 입을 사용을 하면서 뭐 하기 위해? to lift each berry from the stem 줄기로부터 각각의 산딸기들을 리프트하면 들어 올리다죠 요 말의 의미는 따다 그 다음 투부 정사 뭐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을 사용해서 나무로 그 덤블로부터 산딸기 같은 걸 따 먹는 거야 베리들을 자 in second 수초 후에 따다니까 이제 피기라는 단어가 수초 후에 복수죠 in 뭐 뭐 후에 it was gone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gone 사라졌어 and brian still had not moved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죠 head pp 자 his tongue was stuck 그의 혀는 달라붙었습니다 to the top of his mouth 그의 입에 천정에 the tip helped out 그 끝은 절반쯤 밖으로 그러니까 혀가 입 밖으로 약간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his eyes were wide 그의 눈은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땡그레 진 거지 놀라서 그리고 brian made a low sound 낮은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음 자 it made no sound 그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it was a sound of fear 그것은 단지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of his disbelief 그의 믿을 수 없음 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뭘 믿을 수 없는 걸까 자 대절이 얘를 꾸며 들어가는 거예요 자 something that large 무언가가 근데 여기가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that은 이럴 때 그렇게 이렇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단어 합성명사 이건 some과 thing의 합성이지 이런 명사는 언제나 후취수식을 받죠 that large 그렇게 큰 무언가가 could have come 왔을 수 있다 왔었다 매우 가깝게 그에게 without his knowing 그가 아는 것 없이 그러니까 그도 모르게 그 자기 자신이 모르게 그렇게나 큰 무언가가 그에게 매우 가깝게 왔었다는 어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불신 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래서 어 이런 소리를 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동사 해부 pp이기 때문에 과거를 표현하는 거죠 어 올 수 올 수 있었다는 믿지 못함 그래서 요 대절은 지금 동격 절로 사용이 된 거야 뒤에가 완전하잖아 컴이 일형식 완전 이니까 자 브라이언 couldn't stop shivering 그래서 브라이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떠는 걸 콤마 있으니까 또 분사곰이겠죠 대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곰이 could return and attack game anytime 언제라도 돌아와서 그를 공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몸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답은 당연히 1번이겠죠 두렵고 공포에 질린